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국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성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험과 또 여러가지 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보혈 아래 있다는 그 찬양이 너무 공감이 되고 또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처럼 이 향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저 어둠의 권세는 원수가 날 정제한 그 내로 안그럽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제함 없네 난 최고여 아래 있네 난 최고여 아래 있네 난 최고여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쌓였네 하나님의 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그들과 저런 양의 빛은 나의 삶의 운이 걸렸네 저 어두운의 원생이 없네 즐거운의 기억으로 원수 나라 천재하네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천재하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그 피로운의 죄 쌓여 나를 아름다운의 주 난 더욱더 아쉬웠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내 피로운의 죄 쌓여 나를 내 피로운의 죄 쌓여 나를 있네 난 더욱더 아쉬웠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난 죽으려 나를 있네 아멘